그리고 RDK 빵이 되게 많다 빵 한국 라면이 더 있어 계란이 자고 있어요 도로 중간인데 너무 좋아요 조식이 너무 좋아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버스를 찾고 있어요 헬로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버스를 찾고 있어요 헬로우 안녕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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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티켓? 버스 티켓? 네 오늘 몽뉴워에 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곳은 7,500원이었고 여기 전화는 6,500원이래요 그리고 곧 전화를 주신대요 이곳에 가고 싶어요 이곳에 가고 싶어요 이곳에 가고 싶어요 이곳에 가고 싶어요 나무로 된 것도 있는데 나무로 된 거 말고 크림으로 된 거 살 거예요 헬로우 다나카 크림이 있나요? 아 작은 크림? 작은 크림? 네 크림? 네 이곳에 가고 싶어요 이곳에 가고 싶어요 이곳에 가고 싶어요 주황색 옷 입으신 분이 따라오네요 큰 크림 너무 큰 크림 아까 왔던 가게 뭐야 뭐 먹어 안 사고 싶을 때는 많이 보이던데 사려고 하니까 안파네 이곳에 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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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가고 싶어요 900원 900원 700원 그 정도 샀네요 와 바디로션이 들어있네 뭐지 이거? 바디로션? 이제 완전한 미얀마 여자가 된 것 같네요 링글라바 가방을 써야됩니다 방이 너무 더러워요 이 담요 뭐예요 할머니 집에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 얇은 거가 이렇게 있고 이게 중간에 있고 하나 또 얇은 게 위에 덮어져 있었어 보면 침대가 두 개 있잖아요 이게 도미토리 룸이래요 근데 그냥 호텔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개 쓰고 누가 들어오면 여기서 잔대요 근데 이틀 동안 아무도 이틀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루 더 있고 싶었어 물도 잘 나오고 아주 깨끗했어요 뭐 비록 약간 올드한 감성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와이파이도 아주 잘 터졌고 커튼도 약간 비단 같아 실크같이 분해가 펑펑 터지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뭐 좋았어요 가방을 좀 짜야 되겠네 어우 더러워요 지금 난리도 아니야 화장실도 깨끗하고 좋았어요 수박 짱 커요 파인애플 여기는 미니 수박 버스 탈 때까지 시간이 남아갖고 좀 돌아보려고요 바구니 판다 오! 바구니다! 바구니 사야지 파리가 계속 따라다녀 링글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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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구니 바구니 자격을 몰라가지고 자격을 몰라가지고 그리고 디자인 디자인이 다른 것도 있나 좀 보고 다른 곳에서 더 예쁜 거 있으면 그거 사고 아니면 저거 사려고요 체크한 거 하나 2천 짰 큰 거는 3천 짰 하시네 어 큰? 큰? 네 황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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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3천 짰 주신다는데 여기 7천 짰 부르네 여기 다른 거 귀엽다 도시락가방 같은 거 근데 먼지가 너무 많아 봄이야 bar 황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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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경계가 제일 싸네 삼천짰 주신다고 해보고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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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어이구... 헐요. 헐요. 네 정도면 linear. 이름이 얼마가 behind assistant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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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look, just look. I don't eat. 귀엽네. 럭키부다. 플리가 나네. Yeah, beautiful. Beautiful. Yeah, very cheap. No expensive. No expensive. Yeah, no expensive. Yeah, no expensive. I don't eat.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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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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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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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 거 많아. 플라워, 풋. 데코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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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easy. 가방은 실제로 들어보니까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들고 다니는 게. 토마토 진짜 많아요. 토마토 진짜 싸고. 밤인가? 신기해. 장바구니인데. 자. 오늘 제가 좋아하는 음식점 문 닫았어요. 안 돼. 깨끗하고 저기 진짜 좋았는데. 닫아버렸네. 배고픈데. 뭐 좀 마시면서 걸어가야 돼. 점심 먹으러. 배고파. 어제 여기서 망고 주스도 먹었는데 괜찮았거든요. 맹글라바. 원 맹고 주스 플리즈. 식당을 진짜 조심해서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무데나 안 가려고 하거든요. 정말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다. 아무거나 먹고 다니다가 정말 데스할 수 있거든요. 사실 여기 앞에 파파야 샐러드도 팔고 맛있는 게 조금 많이 보이는데 아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제대로 된 식당 가가지고 먹어야 돼요. 재밌는 놀이를 하시네. Can I do it one time?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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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아예. 아예. 아. 은행 기계 바꾼다. 은행이 들어왔나 새로? 오. 빌딩 건물 좋은데? 주유소. 이거 주유소 같은데? 아닌가? 먹는 기름인가? 먹는 기름이네? 땅콩... 땅콩 그림 그려져 있어 최신식 옷을 파나봐요? 깔끔하네 나왔다 여행 가세요 제주방 여행 가세요! 여행 계세요! 내 자리인가? 이거? 뭐야? 어떻게 가? 뭐야? 아휴 저기하고 여행 가세요 응 번호가 여기 적혀 있네 내 자리 여기 썰띵이었는데 내 자리 저기 뒤에 창타였는데 필요 없네 없나봐 그냥 한 4시간간 했는데 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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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